북대서양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을 막겠다며 방어벽도 세웠지만 무용지물 한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갈라진 땅 사이로 시뻘건 용암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용암은 마치 붉은 강을 이루듯 능선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용암을 막기 위해 세워둔 방어벽도 무용지물.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용암에 가옥들이 불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8시쯤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인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다시 폭발한 겁니다. 화산 폭발 직후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경보 3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비상으로 상향했습니다. 화산 인근 주민 4천여 명은 또다시 대피해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2010년은 에이아프알라 요쿨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약 10만 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42 93 48 54